와 대기돼서 자동으로 썼다 와 제가 쓰려고 했는데 자동으로 써서 조은이 출발할 때 4천명이었는데 7천명이 됐어요 이거 저래도 되나요? 얘는 뒤진 목숨이고 임강으로 조은이 임강으로 조은이 가야되요 그리고 군신은 빠져 대기대덕 들어오고요 군신은 집에 가서 다시 오세요 진군 진군 자 그리고 다시 또 장비 어떻게 하고 있나 봅시다 장비 잘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거 초석차가 엄청 많아요 다음에 꼭 만속하고 장포한테 관직을 줘야 되겠어요 얘네 중요한 애들이라 여기서 속패도 쳐주면 진짜 좋은데 지금이라도 이걸 바꿀까요? 군단을 지금이라도 군단을 아 근데 너무 많이 오는구나 지금이라도 군단을 자 지금이라도 군단 바꾸겠습니다 인명 군단 편지 군단 신설 자 수춘에 관응 갑니다 제 6군단 관응 가요 제 6군단의 인원이 지금 12명 충분해요 거점 공략 소패에요 가자 자 자 관응도 올라가고 지원해주면 돼요 그럼 관응한테 아 군량 지원 안해도 되겠다 충분하다 관응 군단 지원 없이도 충분해요 혼자 잘 가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자 진행 관응 한번 믿어봐야 되죠 자 연한계 자 또 돌아오니까요 신원형 앉아요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궁 호궁이 자동으로 잘 터져요 고맙습니다 위치 괜찮고요 다만 하우시가 뒤로 오고 신상양이 한 발 뒤로 가고 방통이 이쪽으로 가주면 완벽하겠어요 길을 내주는게 조금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그리고 관응이 출체를 했나요 어 안했네 다음 턴에 하겠죠 와 여기 진짜 잘하고 있다 잘하면 장비가 진료 먹겠어요 진행 뒤로 빠져주고 빠져주고 손상양 뒤로 가주고 그렇죠 손상양 뒤로 한 발 가주고 손상양 뒤로 한 발 가주고 그렇죠 완벽해요 자 우리 대기대력 직전입니다 그리고 관응 어떤가요 가죠 관응 가요 좋아요 관응 관색 둘이 가네 와 간지난다 진도도 있는데 금방 무너지겠어요 아 마초는 또 못 이겼죠 와 수송 진짜 열심히 해준다 이러니까 장비가 질 수가 없죠 수송을 저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대기대기대기됐고 쟨 포지션이 좋으니까 그대로 놔둘게요 한턴 지ki 태대 다 부담 셀픈 아 계속 lohות 예 circa 여러분 이럴의 대기대덕 야 계속 꼬라박는거 에반데요 이거 뭐야 허창 반파 자 대기대덕 자 대기대덕 자동으로 썼다 와 제가 쓰려고 했는데 자동으로 써서 조은이 출발할 때 4천명이었는데 7천명이 됐어요 이거 저래도 되나요? 출발할 때 4천명이었는데 7천명이 됐어요 대기대덕 진짜 상대방 병력 이런거 흡수해서 그렇죠 그 처리할 때 그리고 군병단들은 3천명이었는데 4천명이 됐구요 반우 돌아갔나요? 나옵시다 반우 나오세요 6천명 쌀 많이 쓰면 안돼요 6천명으로 나오세요 원군이 막 이쪽까지 다 끌어오네 그게 죽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끌어오는게 자 이제 조은만 믿으면 돼요 우리 포지션이 너무 완벽해요 호상 없고 진행 와 허창 거의 거의 떨어지기 직전 허창 먹었나요 설마 진류 먹었나요? 오케이 와 장비가 진류 먹었어요 와 엄청 많이 잡았다 등용 어 왕숙? 왕숙을 잡고 있으면 왕언이도 우리 편이죠 이제 오프아 야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이쪽에서 장비가 이길거는 예상도 못했는데 이전 쌀도 끊겼구요 자 스프링쿨러 잘 돌아가고 이쪽에 관흥 잘하고 있구요 와 추석때 우리 녹는구나 아 상대 비겁하게 추석때를 엄청 깔았어요 추석때 녹고 있어요 관흥관세 추석때 세기면 녹을만하죠 우리 애들이 아 아까한 병력이 추석때 녹음 안되는데 자 어쨌든 저긴 저기고 이쪽 다시 봅시다 진행 갑니다 똥뽁 그 자체으로 야 저거 아니지 저거 아니지 자기 다 덕 야 좋은 쪽 있으면 만명 되겠어요 미안해요 지금 장안 칠때가 아니에요 진류하고 속패 쳐주는게 어딘데 장안까지 치라그래 이렇게 되면 우리 쌀이 모자라는데 병력이 자꾸 너무 많아져요 병력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쌀이 야 투석 때 하나는 깼는데 나머지 투석 때 우리 다 죽겠다 아까 거의 만명 몇이 있었는데 투석 때 세 개 그냥 다 쓸려나가네요 투석 때가 진짜 너무 세요 투석 때 밸런스 배치가 조금 필요하죠 어 요거는 조온이 혼자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 턴 어차피 관우 와야 되니까 기다립시다 진해 안줍니다 안줍니다 얘네가 이번 한 전투에서 그냥 국력을 전부 낭비하려고 그러는지 너무 심하게 지금 끌어박고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어 모을 수 있네 아닌가 모아지는 건가 어 잠깐만요 지금 그 윈도우 하듯이 컨트롤 누르고 하나 하나 클릭하니까 모아지는데요 어 굉장히 좋은 걸 발견했어요 하나하나 드래그 안해도 이렇게 드래그하게 애매할 때 그냥 누르고 컨트롤러 하나하나 하니까 돼요 뭐 와 저거는 진짜 잘했다 어 장비 완전히 막았고요 진류 와 관음관색 투석 때 결국 졌다 결국 졌어요 투석 때 투석 때 너무 세다 소패 지원을 보내줘야 되나 어쨌든 진행할게요 와 또 나온다 와 얘네 진짜 사활을 걸었구나 여기 서초가는 진입로에 사활을 걸었어요 얘네 뭐야 화타야 와 시냐가 대도시 시냐가 지금 서서가 지키고 있는 우리 3군단의 수도죠 어 조온이 다시 다리 잡고요 왕통이 이렇게 자리 잡고요 자 위치 완벽해요 또 장비 쓸데없이 또 행동하면 안 되니까 공격 목표는 소패로 지정해줘야 돼요 자동으로 해놓으면 또 막 낙양가고 장안가고 이럴 수 있어요 어 거점 공략 복양 아니에요 그거봐 소패에요 소패 관흥은 살아서 돌아왔죠 어 살아서 돌아왔고 그럼 관흥군단을 해체 해체할까 관흥군단을 해체하겠습니다 관흥이 그래도 어그로 잘 끌었어요 편입시켜요 아 왜 1군단이 돼 관흥군단은 해산되고 소속도시는 제 1군단이 소속이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냥 메시지가 잘못 나온거죠? 그냥 메시지가 잘못 나온거에요 그냥 3군단이에요 군단 잘 나눠져 있죠? 마등 마등도 항복을 받을 생각인데 마등은 유장을 다 먹고 나면 저희가 커지니까 항복 받을거에요 아마 5개월 손권하고 동맥만 유지하면 문제될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위치 완벽하구요 대기대덕 한 번 더 가자 진급 모두의 삶 대기대덕 때문에 대기대덕 진짜 미쳤네 연한계의 타이밍이 옵니다 관흥 한발 앞으로 이동 손상향 이쪽으로 이동 하자 연한계의 계절이 옵니다 와령 와령하고 같이 안 터진건 좀 아쉬운데 와령하고 같이 안 터진건 좀 아쉬운데 이것들 왜 다 위쪽으로 돌려그래 대추가 무섭니? 다 위쪽으로 돌려그래 대추가 무섭니? 다 위쪽으로 돌려그래 다 위쪽으로 돌려그래요 강릉도 대규모 확인해주세요 서쪽으로 가는길 여기서가 이렇게까지 오래 싸울줄 몰랐는데 다행히 상인이 계속 버텨주는게 너무 좋네요 상인 아니었든 우리 졌을거에요 진짜 상인의 승리다 상인의 승리 그리고 장비한테 주자마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보냈고요 추석때는 이제 피해가네요 정리를 목표로 간다 아 여기로 장비가 속패를 더 압박해줘야되는데 와 합이 먹었네요 결국 먹었네요 그럼 우리도 외교로 부캐를 먹어달라고 요청을 합시다 외교 아 명령서가 대규모 지구 적다 어 등에 여기저것 잘해요 대기 대략 또가 조온의 병력은 어디까지 회복될것인가 이 류비를 비롯할거에요 조온 12천명 출발할때 4천명이었는데 12천명이에요 지금 상사네 조자령 야 하오시한테 붙는건 너무 비겁하잖아 뭐야 아이 조식 더러운 놈 어디야 아이 거기 뭐 거기 먹는데 그래 별거 아닌거 가지고 되게 유난 떠는게 딱 조식 스타일이죠 가서 칠버시나 쓰세요 아 이거 하오시가 피하긴 해야되는데 땅을 뺏기는데 대충은 진군합시다 손상현이 형도 진군해요 언제까지 시간 끌어주면서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제가 양도 한발 앞으로 이중 하오시 근데 죽어도 어차피 조운이 옆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안 잡혀요 아 정기 이놈 아 정기 이놈 아 하오시 못 빠지나요 경기 이놈 너 그러다가 대기대력 맞으려고 아 정기 이놈 이 류비가 있을때 모두에게 손을 넣어주세요 대사마 대사마 이러면 한 칸 더 생기나요? 지휘 부장 한 칸 더 생기나요? 여기... 한 칸 더 생겼어요 오케이 한 칸 더 생겼어요 이러면 제가리안까지 들어가요 아 잘 빠졌다 아웃이 날렵해요 전기 와 진짜 유비하고 같이 유비가 진짜 너무 미친거 아닌가 대기대덕 이거 유비하고 같이 다니면은 뭐 그냥 조금만 일단 시작할 때 조금만 나가서 그냥 다 흡수해 버리면 돼요 어 너무 미친거 같은데 아 이거 주창이 또 어디 갔다가 야 이번에 마초의 공격에 장한 자랑은 무너지겠네요 그리고 우리 소패 공격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허접하게 하고 있네요 조금 더 과감하게 소패를 치셔야 될텐데 완을 유봉한테 줍시다 완을 유봉한테 주고 어 군단 편지에서 지금 여기가 4,5선이 더 괜찮아요 4,5선에서 받고 어 그대로 장비군단 계속 지원하세요 이쪽에서 받아서 지원하는게 낫죠 어차피 장수들은 서로 막 옮기기 때문에 그럼 장비는 딱 공격 라인 여기 3개고 밑에서 서서가 지원 유봉이 지원 아래쪽에서는 마량이 또 물자 지원 진행 어쨌든 이번 서쪽으로 가는 길에 전투에서의 교훈은 대기대덕이 진짜 미쳤다 어떻게 4,000으로 출발하는 애가 13,000, 14,000이 되어 있어 요새는 깨졌구요 깨진 요새에다가 진을 건설하겠습니다 깨진 요새에다가 대기대덕이 또 와 또 나왔다 와 그래도 건축하길 잘했다 대기대덕 또 또 지금 자 업화를 이렇게 하면 안되고 연안계로 연안계로 가자 이게 꽁초의 연안계다 이놈들아 아 쌓아는 와중에 좀 끊지 마세요 아 지금 막 급박하게 연안계 쓰고 있는데 이런거 들어오는거 신상기보다 와 연안계 신상기무 완전히 다 묶였어요 여기다 썼나보다 잔인하게 아 정말 잔인하게 공격한다 역시 유비군이 너무 사기죠 어 나와주고 조시루가 이렇게 찍고 들어가주고요 하하 유비는 잠깐 여기 대기 조은의 길을 막아서는 안되요 시내 목록대왕 가셨구요 어 전기 자꾸 나올거야 너 야 자리 잘 바꿨다 와 이거 자리 어떻게 바꿨죠? 서로 겹쳤는데 아 아 사자 좀 그만 좀 나게 안 할거에요 아 아 이게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투보기가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끊는게 많아서 진짜 와 이제 병력이 없다 다 죽고 계속 튀어나와준거 너무 좋았네요 계속 튀어나와줘가지고 전투가 진짜 오랜만에 불만했어요 이렇게 불만의 전투가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이쪽은 와 아직 괜찮은데 상인 없어도 돼요 여기 아 요라이 다이 아까 쳐 죽였어야 되는데 와 공격 들어온다 이거 수춘 막을 수 있나요 포창해서 좀 지원을 해주세요 아 부캐를 또 알아서 치는구나 이건 좋고요 가자 야 이 강주의 10만병력 자 보상 가시고요 대기대덕 한발만 더 가면은 한발만 더 가면 대기대덕 대기대덕 너무 미쳤다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이건 강주에다 쓸 거예요 와 게다가 끝나자마자 포지션이 완벽한 거 보세요 와 어린 셋 이거 이거 뭐야 안행셋 와 포지션이 이렇게 완벽해지다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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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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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여기까지신군 와 너무 완벽하죠 이제 이 짐승들을 좀 길들이는 법을 제가 익혔나봐요 아 우리 여기 다 죽었는데 수춘 뚫리면은 진짜 걔 완전 싸베바예요 아 요라이놈이 이걸 와 그래도 서성이 이쪽 쳐주는 거 너무 좋다 이러면 수춘 지키죠 자 진행 우리 혼란하고 신상규모 바로 가야 돼요 자 혼란부터 자 한 칸만 더 가면 혼란이에요 콩혼란 손상향 붙으면 와 또 완벽하죠 붙을 때마다 포지션이 완벽하니까 끝났네요 한 턴에 끝나겠네 하우시도 끝까지 버텨준 거 너무 고맙고요 자 이쪽에 싸베반데 도시공격 수춘인데요 에반데요 이거 팽성 여기인데 에반데 이거를 안 막아주나요 장비가 이걸 왜 못 막을까요 아 아까 괜히 속배에 공격 보내가지고 투석 때 다 죽어가지고 이거 제가 좀 명령에 제 실수가 컸네요 투석 때를 제가 너무 가수평가했어요 딱이래도 자 다시 터지고요 와 좋은 14,000 딱 찍었다 이게 최대치인가 봐요 14,000 4,000을 출발해서 최대치를 찍은 좋은 병력 사기도 없어요 지금 상대방 손권과 다음 달에 끝나요 외교 잘해야 돼요 제가 그냥 잘 알려주는구만 자 다음 달에 끝나요 정비 잘하고 수춘만 안 뚫리면 돼요 아 근데 가능하고 다 어떻게 써 박준이 올라왔고요 수춘만 잘 지키면 돼요 이거 허창해서 이거 좀 수송을 왜 안해줘 출진해서 좀 막아주면 안될까 입면 군단 편제를 알아서 하게 해야 되나 전체 위임을 해서 알아서 하게 해야 저걸 막으려나 거점 공략을 해놓으니까 못 맞는 거 같기도 하고요 당장 봐 ар아서 이걸 좀 막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 들어갑니다 이번 턴에 안으로 들어가죠 진행 진행 바로 신상기무 때리고 문흠 끝났네요 와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험했는데 결국 들어갔어요 해방합니다 우리 유장은 우리의 친구죠 일괄 등용 우리 포로 잡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등용 목록대왕 등용 빨리빨리 다 들어오세요 등용 자 들어오시고요 오케이 와 축용 야 제 신명을 오케이 여기서 엄청나게 등용을 한 다음에 저쪽 수춘 쪽에 좀 보내줘야 되겠어요 다음 달 1월 초에 성공하고 끝나는 거 항상 여기를 아 얘네들 이거 진짜 답 안 나오네 호창에서 병력이 이거 안 도와줄 겁니까 포상 줄 사람은 당장 없고요 일단 이동시켜 줍니다 수춘으로 좀 쎈 애들이 어 축용 진영 장사 진영이 있는데 축용은 오란 진영 뽕시 오란이나 보내줍시다 자 그리고 등용 할 사람 봅시다 맹달 손상향 엄한 진군 안되고요 동윤 안되고 법정 안되고 유괴 오케이 여기 지금 뭔가 건축이 많이 됐는데 이거 관으로 나가서 다 깨버립니다 아 수춘 진짜 에바예요 수춘 절대 뺏겨면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에바예요 이거 뺏기면은 아 괜히 꼬라박아 가지고 어 어 한 번하고 아직 안 끝났네 아 아 2월 되면은 저희가 위치가 멀어서 송건화 때까지 가는데 되게 오래 걸릴텐데 이거를 제가 1군단으로 바꿔놓고 여기서 보낼까요 아 여기서 동맹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여기를 끊는 것도 조금 안되는데 수춘을 가지고 와서 제가 막을까요? 여러모로 골치 아프네 이거 왜 안나가냐 얘들아 병력이 적어서 안나가는건 당연한거가 맞긴 한데 수춘까지 이동이 얼마나 걸릴까요? 수춘까지 만약에 조운이 뛴다고 하면 관우가 뛴다고 하면 만약에 뛴다고 했을때 33일이나 걸리네 관우가 뛵니다 지금 장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관우가 가야되요 관우가 뛰고 수춘까지 관우가 뛰고요 이거 제가 가져올게요 이거 놔뒀다가는 뺏기겠다 이거 이거 가지고 오세요 이거 뺏기겠어요 잘못하다가 장비는 장비는 진료허창 여기만 알아서 하시고 진료하고 허창만 가지고 있죠 이거 제가 막아야 되겠네요 인제의 등용 어만 자 유비가 직접 가면 돼요 동윤 는 재관령이 가도 안되고요 법정 필시낭보 원한 는 진료는 안되고요 강주고상 안되고요 양홍이는 안되고 왕항 안되는 애들이 많냐 한번만 더 해보고요 왕찬 전기까지 안되요 일단은 아 관우가 나갔지 마죠 그럼 우리 충차가 있나요 충차가 아무도 없는데 아하 방통이 추석차 가지고 가서 껴야되나 방통이 추석차 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처단합시다 받은 길에 막루하고 이거 정리만 해놓으면 돼요 우리 저기 성도로 들어갈 거니까 근데 유장 쪽이 자동만 남았고 병력이 다 녹았어요 아까 여기 앞에서 싸우느라고 자 이쪽 수춘 쪽 봅시다 수춘 쪽은 전투도 전투인데 지금 이제 외교도 해야되고 관우가 오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한 달을 더 버텨줘야 돼요 조식군 부대가 또 어디로 쳐들어오나 일단 외교 동맹 24개월 선권 소비가 가면 탁월하다고? 11일밖에 안걸리죠 오케이 다시고 자 관우는 아직도 멀었어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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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쪽에서 수춘으로 또 보내줍시다 어마니 갑니다 어마니 가고 법정을 보내겠습니다 그 전에 관직 어마니 하고 법정에게 관직을 주겠습니다 토역장군 어마니 어 법정 어마니 그 다음에 공조 법정 비장군의 장어 이동으로 수춘으로 어마니 엄한과 법정에 갑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대추만 오면은 모든게 다 해결되요 아 대추 이거 빨리 바꿔놓을걸 아 대추 빨리 넣어줬어야 되는데 자 그래도 원군 오고 있어요 주변을 살피며 수송 석도 아주 신중하게 잘한다 대추 이제 한턴 남았을거에요 어 유비 빠지고요 대추 들어갑니다 관색이 전법이 뭐지 급습 제갈량도 빠지고 관색 들어가구요 아 방통도 빠지고 법정 들어갑니다 어 걱정할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올뿐이에요 많이올뿐이고 걱정할건 없어요 진행 포상할것도 없구요 등용 소비도 동맹 도착할거에요 이제 그렇죠 오케이 석도의 지원군도 왔구 아 제가 늦게라도 대추를 보낸게 진짜 다행이었어요 대추 도착하거든요 이제 아니 대추를 33일이었는데 도대체 몇턴쨐 어 대추가 도착할때가 됐는데 왜 안나올까요 에에에에에? 대추가 아직도 도착을 못한다고? 아 이거 좀 아닌데 다음 턴엔 도착하겠죠? 지금 제가 그 관색이 못 나간게 방원 진영들이 나가서 좀 막아줘야 되겠다 전부 방원 진영들이 나가서 좀 막아줍시다 진군 진군 잠깐만 시간만 끌면 돼요 나가서 어차피 오니까요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제가 잘 했어야 되는데 투석대를 근데 뭐 이게 제가 예상대로 다 되는게 아니라서 그죠 이거만 제가 투석대 이거 생각만 좀 했어도 이게 이렇게 안되고 자연스럽게 지금 성도까지 진입했을 시간인데 너무 아쉽네요 진작에 빠르게 좀 수준을 가지고 와서 했어야 될거고 제 판단이 너무 아쉬워요 요 라이가 붙은건 일단 놔두고요 이쪽부터 나가서 하나하나 터치합시다 칸 안행들 없나 안행이 소비인데 소비하고 항존되다 출진해버렸죠 관색하고 주창이라도 둘 다 근데 봉시라서 둘 다 근데 봉시라서 어쨌든 이 진영은 때릴 수 있죠 진영 잡은 애들은 아 제가 그림을 망친게 조금 아쉬워요 깔끔한 그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 관훈장을 믿습니다 진행 어차피 요 라이는 지금 쳐봤자 한참 걸리니까 이쪽으로 나간거고요 그렇죠 자 관훈 가자마자 일기토로 곽해를 잡아버린다 이래서 관훈장입니다 이거 이기고 나면은 관훈한테 아예 여기 다 맡겨버릴게요 안 데려오고 대도독 관훈 역시 관훈장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2,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2,3 3,2,3 감사합니다.